좋아요 구독. 2개 종목 1번 살펴봤습니다. 첫번째는 시그네틱스 하고요. 두번째는 오로스 테크놀로지입니다. 시그네틱스는 좀 얼마 전에 소개를 좀 해드렸죠. 현재 시그네틱스 부분은 왜 다시 1번 소개를 하느냐. 플랩칩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게 MUF 관련된 기술 특허를 다수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MUF 방식은 그러니까 임시접합을 해서 옆에다 현재 액체 같은 것을 주입을 해서 전체를 굳게 만드는 그래서 HBM을 완성하는 그런 건데 이쪽 관련된 특허를 다수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키징 조립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터닝을 좀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그네틱스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오로스 테크놀로지.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전공정 장비이기도 하지만 후공정 장비이기도 합니다. 전공정 장비에서 적층, 방막 적층 과정에서 제대로 수직으로 잘 올라왔는지 이걸 검사하는 장비라겠죠. 그런데 후공정에서도 마찬가지 이제 디림을 쌓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오정열 그런 것들을 현재 작정하는 장비로서의 진출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로스 테크놀로지도 우리가 이쪽 관련 HBM 장비로서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됩니다. 터닝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종목군들 우리가 집중해서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두 종목 잘 골라주셨는데요. 먼저 시그네틱스 같은 경우는 베트남 투자로 사업 확장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이고요. 오로스 테크놀로지의 경우는 HBM의 검사 장비가 2분기부터 실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으니까요. 두 종목 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께 이제 대망의 원픽 종목을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전문가님은 두 종목 중에 어떤 종목에 조금 더 마음이 가실까요? 네 오로스 테크놀로지입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전공정이나 후공정, 전공정에서는 방막 증착 과정, 후공정에는 디림을 쌓아올리는 것, 여기서 제대로 정렬이 되면서 올라가는지, 이거에 대해서 특수 광학 기술, 방막 계측 장비 시장, 이런 다양한, 이거는 기술적인 신호 개념이고요. 제대로 측정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 것이 오로스 테크놀로지이고,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바로 후공정에서도 다양한 검사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웨이퍼 검사 장비, 패키징 검사 장비, 이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포트폴리로 확장을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후공정 검사 측정 장비의 시장 진출을 확대되고 있는데, HBM 쪽으로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전후공정 다 모두 수혜로 볼 수 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무조건 수직 증측하는데 오정열을 현재 측정하는 장비, 대장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장비 쪽이 먼저 쪽으로 진출하기 때문에 오로스 테크놀로지입니다. 전문가님의 원픽 종목은 오로스 테크놀로지였습니다. 반도체 장비 소부장으로 다양한 장비 시장에 또 진출 중이니까요. 이 종목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시간인데요. 바로 오늘의 머니 종목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는지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오늘 시장은 헌조세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종목을 좀 공략하면 좋을까 궁금하거든요.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LTC 종목을 골랐습니다. LTC는 좀 약간 생선 종목인데요. 제2의 제우수라고 평할 만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세정을 제우수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 현재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현재 이 종목이 도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세정 장비 쪽의 강점이고요. 세정 장비 쪽의 계열사 또 세정액 이쪽 부분들을 좀 인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무진전자 상황을 바꾼 LSE, 그 다음에 자회사 중에 LTCAM 두 개 회사를 인수했는데 세정 관련된 쪽으로 수집계를 완성했는데 HBM하고 매우 연관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이 종목을 골랐습니다. 여기서 계열사 보이시죠? 계열사 LTCAM, 그 다음에 LSE 이 두 개의 종목이 가장 중요한 종목군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포토레이스틱을 제거하는 방리액을 주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포토레이스틱은 처음에 포토 공정에서 처음에 등장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연구를 현재 포토를 하고 난 다음에 제거하는 그런 부분이 주력 사업인데 추가적인 두 가지 자회사의 가치가 있는 것이 첫 번째는 무진전자의 세정 장비 특히 TSV를 세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를 보시면 TSV는 구멍을 이렇게 뜬다겠죠. 웨이퍼입니다. 이렇게 수직으로 구멍을 뜨는 데 있어서 뜨는 과정에서 이걸 라디칼 이온 가스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이걸 깨끗이 청소를 좀 해줘야겠죠. 그런 세정 장비의 어떤 개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TSV의 어떤 수혜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좀 되는 거고요. 물론 나중에는 여기다가 도금을 현재 전선 도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선 도금하고 이렇게 만들겠죠. 일단 구멍을 뚫는 거 깨끗이 채색하는 거 이게 무진전자가 개발하고 있는 장비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LTCM의 부분들 비슷합니다. 구멍을 뚫고 해준 것은 비슷한데 LTCM에서 하는 고선택비 인산계 식가객 요거를 말한 건데 요거는 현재 어떻게 보면은 3D 랜드에 현재 기둥을 세우고 구멍을 뚫는 과정에서 반드시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 구멍을 뚫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식가객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좋아요, 구독